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김옥기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사람임으로는 너무나 악이 거세고 악이 너무나 융성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그분이 흉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하는 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너무나 거대한 악을 제거하거나 착결하는데 그분이 나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세부적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시죠? 이걸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도둑놈들이 나름대로 막 신경을 써서 도둑질을 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탁 잡아냈습니까?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야 전문가가 참 여러분들 소위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한 거죠. 아주 총명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기표도장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투표함 깔서 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물정자 여러분 그려가면서 세면 그런 부정성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후보별 득표수나 숫자를 조작을 한 거죠. 숫자를 전국적으로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 부정은 궁극적으로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숫자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율이나 득표율이나 당일 투표수는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나 사전 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에 어떻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좌측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이번 부정선거를 잡아내기 위한 소위 첫 걸음 출발점은 어딘가 하니까 이 소위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익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어김없습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심상정도 거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빈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머리가 좋지만 아무리 머리가 출중하더라도 이런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선거 부정은 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구로구청장 선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경우는 더 극심합니다.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좌우값이 착하게 일치합니다. 향동 국힘당 마이너스 7.1% 더블당 플러스 7.1% 수궁동 마이너스 11.1% 국팅당 더블당 플러스 11.1% 도둑질한 것만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좌우대칭 모양뿐만 아니고 훔친 것하고 더한 게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을 안 했고 0%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 안 했고 0%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25%를 조작했고 2018년에는 40%를 조작했고 2020년은 강서구입니다. 35%를 조작했고 2020년 대선에는 25%를 조작했고 2022년 지방선 15% 조작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이라는 것은 다 낙선식기아들 후보의 표를 빼앗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1억 퍼센트 부정성가 한 겁니다. 무슨 더블당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성격이 급해서 먼저 사전투표를 한다. 이런 정신나간 늙은 사람들도 봤는데 정신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무식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연세대학을 나와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부정성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게 부정성가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은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부정성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이론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상태는 어떤 건가 하니까 차이값이 거의 0에 가까운 크게 보더라도 오차범위 0에서 여러분들 3%가 줄어들 때까지 이 차이값을 수렴을 시켜나갑니다. 그럼 그 수렴을 시켜나가 가지고 이론적으로 모집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가 일치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표를 몇 퍼센트나 움직였는지 그 소위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함께 드린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선거 사기를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조작방법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까발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에도 조작값 방식을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국리를 해가지고 공박사와 제야 전문가를 쏘길 수 있는 신종사기수법을 이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종사기수법을 써보니까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그 신종사기수법 이름은 바로 뭔가 아니까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부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우리도 허를 찔린 거죠. 그러니까 조작법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을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이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부정선거 핵심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국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버린 겁니다. 다른 방법을 썼는데 다른 방법을 쓰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를 분석해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규칙을 변조를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김태호 표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자 수 선거인 수를 부풀려가지고 그중에 그냥 50%씩을 그냥 집어넣어 줬구나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한 번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 번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 왼쪽이 왼쪽이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라 가지고 분석한 작업 노트입니다. 위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위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미친 숫자죠. 차익값 15% 나온 겁니다. 김태호 사전투표 득표율 31% 당일투표율 49%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8%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상사회 면은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김태호 표를 훔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익값이 차익값이 진교우는 플러스 15.28% 김태호하고 나머지 사람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마이너스 19%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작값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후보별로 같은 숫자 여러분들 추정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뭔가 하니까 진교우는 마이너스 0% 김태호는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끔하게 여러분들 밝혀질 얘기하면 거의 a하고 b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놈들이 다른 방법을 쓴 것 같다. 우리 어떻게 찾아내지 그렇게 고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제야전문가 추적전을 빌려가지고 이번에는 투표장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전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었었구나. 그렇게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딱 일치하는 겁니다. 진교훈 차익값 플러스 0.3% 김태호 마이너스 0.3% 검증이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받은 것만큼을 다 더해줬구나.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진교훈이 진짜 받은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100%가 됐구나. 그걸 여러분들 찾아내고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핵심 부정선거 세력들은 7번이나 사용해오던 조작가 방식의 조작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기술 신병기인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확보한 다음에 바로 이거를 진교훈이 함께 다 쑤셔 넣어줬구나. 이걸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아예 작심을 하고 부정선거 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교훈이 당선되면 본인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11일 날 총선에서 확실히 악랄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을 그냥 거셔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보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다음에 악나라의 이름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이 친구들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지난해 강수구청장 선거에 뵈가지고 이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7473표를 전부 다 사전투표에 투입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완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투표의 예상보다도 당일 투표에 1만 5천 명이나 적게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역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최악 규모의 최고 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통이 난 겁니다. 당일 투표가 좀 선전했으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낮아졌을 건데 당일 투표가 1만 5천 명 정도 여러분 적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덜통이 난 겁니다. 이게 김용빈이 만든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김용빈이 만든 부정선거 첫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되겠죠. 뻔합니다. 지금 국힘당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뭐라고 할까 개판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통령 역할이 참 중요하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압수수색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수조사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부정성거를 저지른 것이 이번에 절요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묻히게 되면 그러면 2024년 또는 강나라의 이름들 부정성거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정성거하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죠.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부정성거를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이런 부정성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